여러분 안녕하세요. 더 럭셔리 그랜저입니다. 실내 모습을 잠깐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 럭셔리 그랜저 2010년식 모델이고요. 총 주행거리 19만 551km를 주행했습니다. 평균 연비는 10.1km4L입니다. 연비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게 되면 기분이 좀 좋아지는데요. 연료 게이지에 연료가 좀 부족한 상태로 있습니다. 조금 있다가 주유를 할 예정인데요.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주유할 예정입니다. 오늘은 이슬비가 살짝 내리고 있는데요. 현재 외부 온도는 6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. 총 주행거리가 19만 551km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만km가 되는데요. 20만 타기가 목표인 저로서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. 요즘 와이퍼가 소음이 있어가지고 살짝 영상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.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이 왼쪽이 소리가 많이 납니다. 아무래도 이상이 있는 듯 보이는데 와이퍼를 오늘은 교체를 해야겠습니다. 비오는 날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닙니다. 총 주행거리 19만 551km를 영상으로 남기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